형! 누나! 내 친구들이랑 나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? 우리 귀요미 사똥이랑 친구들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사줄 수 있지 안 그래 야쿠야? 그래 뭐 몇 명이나 된다고 방! 화이! 망일 뿐 띵 일단 사주기로 했으니까 담아볼까? 그래 누가 봐 조스 봐 돼지 봐 바밤바 짱탕 봐 수박 봐 혈란 봐 캔디 봐 나 나는 스쿨혈 봐 언니 나는 무석 봐 그래 그래 일단 골라 형 누나 채널 노크 봐 빙빙 봐 폰유도 담아 브라보 꽁 월달꽁 구구권 슈퍼콘 내가 또 구한 그거 복할 매로나 포도바루 파삐꼬 형 누나 최고 난 너만 써놨고 난 토마토 맛 하락처수 난 땅두아 난 써 좋아했어도 이게 다 얼마여 난 비비빅 난 뽕딱 난 왕 형 누나 최고 이렇게 둘의 지갑은 털리게 돼 또 이상의 태클보이 널레이 목톤에 와이드 파티 국한빵 앤 초 이걸 다 먹어본 내 인생 옷뿐 미쳤다 오빠 내 젤로 좋아 블라포 초코 퍼지 더블 비앙코 유명 때아만나 이걸 다 먹어본 내 인생 옷뿐 미쳤다 휴... 아직도 담을 거 더 있나? 형 누나 액큐 형 누나 날씨야 성 누나 시원하게 잘 먹을게 오빠 언니 날씨 오빠 언니 아니가 또 롱 누나 피 같은 돈 다 있을게 전부 합쳐서 2,560만원입니다 네? 뻥이에요 에헤헤헤 딩 형 누나 고마워 덕분에 내가 더 인싸가 된 것 같아 음... 그래도 애들 시원하게 잘 먹네 그니까 말이야 귀여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го 근데 넌 왜 여기있어? 뭐가... 음...